마음에 드시는 분이요? 네 한 명 꼭 집어서 불러봐요 네 아 미치겠네 이거 아 갑자기 그런가? 시키면 미치겠네 잠시만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 저 저 주황색을 여기 들고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? 장 찬양 장 찬양씨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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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굉장히 홀리하네요 아 제가 성함이 찬양씨라고 해가지고 약간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저의 더러운 입에 올리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정말 그 죄에 찌른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오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행복이오 축복입니다 이거 재현씨 이 휴지 찬양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로 찬양시켜데요 네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네 아 근데 일단 빨리 한번 호흡을 해봐요 브레이크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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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씨 찬양씨 제가 원래 이 노래 레파토리에서 이 상대방 여자를 약간 꼬시는 그런 레파토리거든요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아니 근데 성함이 찬양이어가지고 제가 제가 약간 재현씨 노래를 올려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같이 마냥시 찬양시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해요 찬양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쾌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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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루우우. 원 토 세 포 찬양찬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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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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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 여자분께만 했으니까 남자분께만 한번 들려볼까요? 재현씨인가요? 재현씨 맞죠? 재현씨 이름으로 한번 한번? 너무 여자분한테만 하면 좀 너무 편협한 고객들 아무래도 성비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공연에 여성분들만 오실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재현씨 재현씨한테 한번 한번 해볼까요? 둘 셋 넷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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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마음이 저희가 남자다 보니까 찬양 찬양 너무 예뻐요 죄송하네요 굉장히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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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 요새 왜 이렇게 나가는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 같아요 매우 낫으려면 저 삶이 내게 둔건 여지 이거네 해피 고난을 부딪힐까 우리는 내가 다른 남성돈에 나에게 또 한숨을 보자 한숨을 보자 한숨을 보자 난 지치고 있는 때 내게 위대해 내 한숨을 보자 언제나 네 곁에 이제서 있을게 혼자 있는 생각이 했을까 내가 니가 너의 손자라니 지치고 있는 때 내게 그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지 내가 너의 손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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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아 줄게 감사합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